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김태칸 vs 시청자 1대7 범버카 갑니다 자 형님들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컨텐츠인데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랭막이나 이런건 쓰면 안되요 무조건 자 어떻게 왔냐면 범버카 룰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요 여기서 어떻게 내려오냐면 자 일곱명 여기 파란색 선있죠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회색깔 있잖아요 차 바퀴 딱 두개를 맞추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대로 그 앞에 떨어지거든요 여기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막 넓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막 우리가 범버카 해갖고 떨구기엔 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할겁니다 여기 여기가 딱 이제 범버카 장소에요 일단 일곱명 싹 다 모이면 제가 저 위에 큰데 있다가 내려올게요 그리고 나서 대결하겠습니다 네 이기시면 일곱명 싹 다 제가 킥배 한잔씩 드릴게요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막 돌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돌다가 막 밀려와서 빠졌어 그러면 리셋되거든 그럼 다시 내려오면 안돼요 아시겠죠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면 안됩니다 범버카 1대7 범버카 1대7 범버카 1대7 범버카 1대7 범버카 1대7 범버카 어 부티가 뭔가 단단해 보여 자 내려오시오 자 내려오시오 자 내려오시오 자 내려오시오 가만히 계시오 1,2,3,4,5,6,7 오케이 자 준비 제가 내려가면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아 좀 낫다 좀 낫다 확실히 이게 뭔가 영화보다는 좀 낫다 자 아직 탈락자 없습니다 와 서로 눈치 본다 지금 계속 난 공격한다 난 공격형이다 난 공격한다 와 공룡치사의 중간에만 있냐 아 빠질 뻔했어 어 자 지금 몇몇 탈락했죠 하나 둘 셋 다섯 사대리네요 세 세명 탈락 아 두명 탈락 과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빠 아 쫄린다 이거 모모 치료 빠비를 아 씨 안 밀리냐 암 밀리냐 생명입니다 서로 좀 공격 좀 합시다 세게 안 밀려지네 안 밀리냐 이게 공룡 밀렸다 공룡 하웃 자 2대1입니다 2대1입니다 중간에 너무 있어 너무 안싸움은 노잼이야 솔직히 아 아 아 진짜 좀 싸웁시다 형님들 끝나긴 끝나냐 아니 끝나긴 끝나냐 이거 와 이 사람들 그래 언제 끝났는지 한번 보자 3분 안에 김대깐 먼저 떨어지게 하는 사람을 주거나 헷갓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언제 세냐 어 1대1 오케이 아 아 차가 근데 안 밀려 잘 차가 잘 안 밀려 자 군단장 재키피 줄게요 네 차 아무거나 타고싶은거 타시구요 옛날에 다 했었죠 여러분들 자 1번부터 7번까지 정할게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정한 다음에 아이고 에드블럼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줄을 세울거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줄 세울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1번을 준비 시작하라 하면 여기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렇게 퐁퐁 튀는 됩니다 이거 가장 많이 뛴 사람 킥뷰 한달 갑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점프한 사람 킥뷰 한달 갈게요 오케이 이거 왠지 꿀줌 나올거 같다 이거 이렇게 컨트롤 하셔가지고 점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이건 제가 잘하는거고 여러분들 하시면 생각보다 어려울겁니다 자 갑니다 1번 타자 대전 2번 타자 B E K E E I 3번 타자 학생 4번 타자 K E E 5번 울창한 6번 I I I I I I I L L L L L 7번 무부 알파고 오케이 본인 순번 써세요 일단 줄 일단 줄 쑤세요 줄 제가 심판입니다 자 1번부터 1번부터 자 1 2 3 4 5 6 7 요기가 선이에요 요기가 야 뒤로 오세요 뒤로 요게 선입니다 요기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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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야 나와 야 씨 끙끙아 나와 요기야 줄 요기가 줄이에요 자 1번부터 차르르 줄 쓰세요 이렇게 1번 그다음 그 뒤로 짜르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줄 쓰세요 우리 끙끙이 끙끙이 어린이분들 줄 쓰십시오 자 1번 대전 2번 B 3번 학생 4번 K 5번 울창 6번 I L 7번 알파고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1번 대전 선수 자 대전에서 왔습니다 과연 이 선수 오늘 킥끼를 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준비 도전 시작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나오세요 탈락 자 4번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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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4번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선수 B E 선수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가세요 한 번에 집으로 잘 가시고요 자 B 선수 한번 쉴 겸 자 학생 선수 갑니다 준비 시작 학생 선수 갑니다 존나 웃겨 학생 선수 출발 한 번 두 번 나오세요 탈락 탈락 나오세요 두 번 두 번 나오세요 학생 선수 두 번입니다 자 그래도 꼴등 아니에요 자 현재 대전 선수 4번 B 선수 1번 학생 선수 2번입니다 학생 선수 2번입니다 자 KEE 선수 갑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한 번 백성 선수 아 넓아 웃겨 아 넓아 웃겨 아 넓아 웃겨 아 넓아 웃겨 자 KEE 선수 한번 자 울창 선수 갑니다 울창 선수 준비 시작 자! 생방이예요 울창선수 도전! 한번 나오세요 탈환 자 탈환 한번 왜이렇게 한번 한번밖에 못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아이엘선수 준비 시작 한번 두번 두번 아이엘선수 두번 마지막 무브알파고 무브알파고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지금 일단은 그래 애들아 아그들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새끼 백프로 한번 합니다 아직 시작하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지오자 시작하고 있어요 뭐하세요 아직이에요 가만히 있으세요 뭐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직 시작 안됩니다 에? 지금 바로 케이가 응징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고선수 다시 줄쓰세요 자 준비 알파고선수 준비 시작! 알파고 출발 알파고선수 하세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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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자 여덟번 그러면 알파고선수가 세번째때 근데 좀 어떻게 되느냐 저거 세번째때 세번째때 좀 애맸는데 음 세번째때 좀 늦었지 야 세번째때 좀 맞지 늦었지 자 대전선수부터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거 네번 맞지 맞지 이건 네번 맞고 마지막에 알파고선수 보면 되죠 맞지 않아 얘들아 앞으로 간거 같다고? 1번도 그러면 두번이라고? 자 일단 그럼 잠깐만요 대전이랑 무브 재경기 자 무브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기전에 제가 다시 시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는거 박자가 맞아야돼요 박자를 이렇게 딱 한번 두번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돼요 세번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돼요 요렇게 계속 뛰어야돼요 아시겠죠? 자 그만해라고 네 오케이 자 1번 알파고 먼저 갑니다 알파고 나오세요 준비 알파고 시작 알파고 출발 고개 흔들지 말고 빨리 고개 흔들지 말고 빨리 준비 시작 한번 두번 두번 나와 나와 두번 자 이거 두번 인정할게요 두번까지 대전형이 갑니다 준비 대전형 준비 세번이상 시작 시작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오케이 끝 나와 나와 할파고 빡쳤어 오케이 대전 킥뷰 축하드립니다 자 안주해주세요 렛매힓 awan힣 두 general 열itz